지가 자연인 윤석열의 뭐 대리인이나 뭐 공고 담당자가 돼요? 왜 검수 현직 검사가 자연인 윤석열 공모 변명을 대신해 줍니까? . 언론에 좀 나오고 있어요. 네. 구설이 좀 심하게 돌고 있습니다. 지금은 웃고 있지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. 당하면 힘들어요. 뭐 사실 어제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쿵쾅쿵쾅하더라고요. 그래서 귀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쿵쾅쿵쾅할 정도였는데 화도 나기도 하고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뭐 하루 지나니까 조금 이제 낫네요. 아무래도. 네. 구체적인 내용은 한동훈이 나는 lct사건에 전혀 개입한 적도 없고 lct사건과 무관하다. 아. 근데 모 경제제에서 내가 마치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모 경제제 아마 아주경제밖에 없어요. 아. 저기 그 대검의 기자들한테 뿌렸어요. 입장을 뿌렸는데 거기서는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라고 콕 박았어요. 아. 거기서 박았는데 언론사에서는 그걸 뺐구나. 네. 그리고 그 보도한 것도 보면은 머니투데이하고 뉴스스 뭐 이런 정도예요. 머니투버트 그룹에서 주로 했어요. 그렇죠.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 그 기사 이제 그 기사가의 배경이 된 걸 보면은 사실은 한동훈을 뭐라고 하려고 해서 기사 그 전체적인 맥락은 맥락이 그 페북에 올린 게 아니라 네. 머투를 보고 뭐라고 그런 거였어요. 부끄럽지 않냐. 이렇게 용비어청가식 기사를 왜 쓰냐. 검찰관. 네. 그렇게 한 거였는데 네. 그 머투가 이제 쪽팔렸겠죠. 열받았겠죠. 이간제랬구나. 네. 그래서 아마 그 한동훈 검사를 쑤셔가지고 그 자료를 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도는 보니까 그 머투에서만 나왔고 나머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. 거의 뭐 안 쓴 것 같더라고요. 그럼 한동훈이 일단 장영진을 지목을 했어요. 네. 지목을 했고 고소고발이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까? 아니면 예고를 한 상태입니까?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예고를 한 거죠. 예고를 고소고발을 하겠다. 네. 일종의 경고네요. 경고죠. 경고고 이제 뭐 예고인지 경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 맞대응을 할 예정입니다. 근거가 있다. 아 근거가 있다. 기자는 증거와 자료로 팩트로 얘기를 해요.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혹시 이게 지금 자료를 아까 피디님한테 보냈는데 그 혹시 그걸 띄울 수 있으면 띄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 보면은 일단 머니투데이 기사를 제가 비판한 거였어요. 머니투데이 기사가 뭐라고 나섰느냐 하면 한동훈한테 LH권을 맡겨두면 두 달 만에 끝낸다. 아 그 기사 나도 욕 많이 했는데 부끄럽지 않냐 보다도. 네. 그게 그 기사가 조선에서도 한 번 나왔고. 조선에서는 연일 쓰고 있어요. 검찰한테 수사권을 줘라. 네. 그 다음에 그거를 머투에서 또 썼어요. 그래서. 아 머투가 재생산한 기사구나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용비어청가식 보도를 하느냐. 네. 네. 이거입니다. 저거네요. 지금 화면 나오고 있네요. 네.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. 저거만 보면 한동훈이가 LCT 수사한 걸로 보여요. 네.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. 초반에 대대적으로 납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LCT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.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셔가지고 성열이와 동훈이는 왜 그건 안 했대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앞에 왜에서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것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대. 이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잘 알면서 왜 LCT 사건에서는 니들 안 했냐. 왜 검언이 있었냐. 두 달 만에 끝낸다며. 근데 저걸로 관련이 있다라고. 근데 왜 그건 왜 안 했니. 그 얘기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한동훈 검사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. 그래 니 아무것도 안 했어.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비판한 거거든.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그렇게 잘한다는 니가. 그렇지. 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LCT가 처음 불거진 게 2016년 4월이에요. 그 무렵에 한동훈이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반부패특별수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. 거기에 이 팀장 1팀장은 주영환 2팀장은 한동훈 그랬어요. 왜 그 저기 어미준이랑 있던 거기 말해요. 어미준이가 이 사건 수사 반장 아니었어요. 왜 그 저기 라임 사건에서 술 먹었다는 검사 두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기가 반부패특별수사단인 거거든요. 거기에 이 팀장으로 한동훈이. 나 걔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나의협인가. 그 친구도 있고. 그때 거기 있었어요. 그러면 반부패특별수사단이면 전국이 다. 그렇죠. 부패에 대해서는 관여해야죠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보세요. 현기환 걸려있죠. 그 밖에 전직 국회의원 걸려있죠. 전직 감사장 걸려있다고 하는 판인데 손으로 안 댔다고요. 화폐열도 걸려있어요. 그 당시 비서실. 그러니까 안 건드렸어요. 건들 수 있는데 안 건드렸다는 거. 그리고 그다음에 뭘 했느냐.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어요. 특수부장. 특수부 담당하는 3차장. 안 했죠.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.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어요. 맞습니다. 왜 안 했냐고요. 그렇게 전국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중요한 부패 사건을 왜 수사하냈냐. 그러니까요. 대검에 있을 때도 안 하고 다 안 했잖아요. 더군다나 이 사건 담장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어미준이었고. 그때 그 당시에 3차장 과장 3차 뭐죠 부산. 부산의 2차장 검사는 윤대진이었어요. 윤대진이었어요. 자 그러니까. 연결되죠. 윤대진이. 자기들끼리 그렇게 잘하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패밀리 아니에요. 그렇죠. 윤석열 패밀리가 수사 담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. 또 네가 그 윤석열 패밀리 아니냐 치고 담당할 수 있는 충분히 그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. 대검 반부패부장 같으면 실제로 그 사건을 지휘위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사건 안 했잖아요. 그걸 비판한 거예요. 난 그걸 비판한 거예요.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. 그래 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.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비판한 거거든. 네. 이 말은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한동훈 검사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한동훈 검사뿐만 아니라 기사를 쓰고 기사를 쓰는 걸 업으로 하는 이 머니투데이 기자들도 하나같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기사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들은 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비판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데는 안 쓴 것 같아요. 서울신문인가 하는 기자는 전화가 왔더라고요. 어떻게 된 거냐. 그래서 아니 잘 봐라. 안 했다는 뜻 아니냐. 왜 수사를 안 했느냐 이 말인데 뭘 했다고 쓴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한테 또 물어본 모양이더라고. 그러니까 한동훈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초반에 압수수색 어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압수수색 안 했다는 얘기로 들었다. 그건 네 잘못이고 한동훈 잘못이지 그건 내 잘못이냐고요. 언론플레이가 하나 했다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플레이를 한동훈이 했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머투로 한 것 같고요. 진해가 초팔리니까.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한동훈을 끌어뜨린 것 같고요.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한동훈 검사의 태도입니다. 자기 것만 하지 왜 윤석열 것까지 하느냐고. 거기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도 그 당시에 그거 관련이 없었다. 맞아 윤석열 아까 얘기 있던데. 그런데 윤석열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또 서울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검사총장까지 하던 그 시기가 걸려있어요. 맞아요. 쭉 다 걸려있어요. 작년 2019년 10월에 그거를 무마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2020년 11월인가 10월에 그만뒀으니까. 그 사이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. 그게 뭐죠 공소시효가 끝났던 사건이니까. 그러니까 왜 그동안 손을 안 댔느냐.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게 잘 안다는 사람이.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. 왜 지금까지 안 했냐. 그런데 LH 딱 터지니까 한동훈 투입하라는 진짜 그게 기사입니까. 저도 거의 욕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건데. 그러니까 한동훈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도 그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. 개입을 해야지. 개입을 해야죠. 그리고 좋아요. 개입을 했다 안 했든. 자기가 자연인 윤석열의 대리인이나 공보 담당자가 돼요? 왜 현직 검사가 자연인 윤석열 변명을 대신해 줍니까? 지금 윤석열이 대선 캠프예요 검찰이.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마치 자기가 윤석열 대선 캠프의 대변인이냐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공보 담당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오늘 윤석열 브리핑 봤어요? 봤습니다. 보도자료? 7개 언론사에다가 뿌린 거?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자기가 대통령이도 많아. 대통령 후보도 완전히 그냥. 이런 거고 깜짝 놀랐어요. 그럼요. 그럼요. คร Bam. 감사합니다.